대구의 한 불고깃집에서 숯불로 고기를 구워먹던 손님 17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8일 저녁 8시 반쯤, 대구시 남구대명동 석수의 불고기 식당에서 21살 김모 씨 등 손님 6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으로 쓰러져 인근 대학병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식당에 있던 나머지 손님 11명과 직원 등 20여 명은 두통과 매스꺼움만 느껴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습니다. 경찰은 이들이 숯불에 의해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